자유 포즈 자유 포즈 네 장착도 한번 바라봐 주시구요 네 그리고 우측 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랬습니다 우측 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이트 더블린의 우리 등진대를 이제 무대 위로 올려주시면 직접 가인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등진대에 가인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을 준비해주시면 저희 등진대에 사인을 하고요. 또 함께 포즈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Q&A 당첨자 네 분께 이 등진대를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집에 가져다 놓으면 평생 함께 있는 거잖아요. 자, 많이 또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11월 3일입니다. 아이코에 기념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뒷쪽으로 이동하셔서 같이 촬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귀여워 죄송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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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등진대에 우리 사인을 함께 했고요. 역시 포토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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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 아이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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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명인으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발아 보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탠 광고에서만 볼 수 있었던 뉴이스트 더블유, 우리 행탠 하부지 우리 러브 패널 포즈를 함께 마지막 포토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대신 저희 ESF가 직접 우리 행탠 광고에서처럼 함께 룰아웃 패널 포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측편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어서 우측편 한번 더 바라봐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면 함께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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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